엄마가 물을 쏴줘야 돼요 여기 안에다가 아 무거워 무거워 아 무거워 너 뭐길래 이게 안팔어요? 장어기는 원래 이렇게 떡밥이에요? 다리 안 부러지게 조심해야 돼 끈적끈적? 네? 끈적끈적? 아니요 끈적끈적 아니에요 그냥 빡빡하게 구워줘요 그래서 다 닦이잖아 양파 여기다가 퐁퐁해서 부적끼끼리 할 수 없어요 해야지 송도 만들거잖아 겉에 손잡이랑 마지막에 있는 퐁퐁으로 하면 되잖아 물 꺼봐요, 딴 데도 해봐요. 잠깐 이거 좀 들어줘. 아우 아우 아우.